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가 연일 4천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중단됩니다. 어제 하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070명으로 전주 1,848명, 군산 621명, 익산 564명, 그리고 완주가 211명 등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386명, 재택치료 인원은 3만 4,137명입니다. 한편 오미크론의 침역률이 낮고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따르자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중단됩니다. 또한 오미크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 인력이 지역 보건소에 파견돼 현장 지원을 하게 됩니다.